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무려 26대의 문서 파쇄기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관계에 대한 첫 보도가 나왔던 지난해 9월부터 태블릿 PC에 대한 JTBC 보도가 나온 10월에 또 최순실 구속 직후에 특검팀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과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전날까지 문서 파쇄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시점마다 절묘하게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. 아니 무슨 일회용 파쇄기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문서 파쇄기가 필요했을까요? 청와대가 이미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그것도 꾸준히 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더더욱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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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